한국국토정보공사 나 이번에 정말 다 결판 내고 비교해찬 줄거야 여기서 살다니 왜? 문제있어? 니가 여기서 왜 살어? 죽지마라 나 우암모야 어? 이게 진짜 인간이야 짐승이야? 지금 나한테 삥댔는거에요? 응 삥댔는거야 그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이거야 나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 평생이 죽어치일제야 알아?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어 나 모르지 알아? 나 다 봤어 일어나